강서구가 2022년 상반기 강서구 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. 선발인원은 고등학생 25명과 대학생 32명, 총 57명으로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장학생은 구민한 마음, 모범, 특기, 소액 등 4개 분야별로 선발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, 대학생의 경우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타재단 및 학교로부터 학비 또는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학점은행제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신청은 오는 4월 8일까지며 강서구 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 홈페이지 열린 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